잘해봐요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인의 여왕 윤서아 입니다 손오공 코인 많이들 알고 계시고 아주 화제성이 높았던 코인인 만큼 지금 비상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요즘 사칭이나 도용을 해서 사기가 문의라든지 제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손오공 이라든지 아니면은 손오공 하면은 이제 썸펌프 이 사이트까지 아주 교묘하게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피해가 많이 속출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말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사기만큼은 정말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거구요 일단 오늘 오늘 피해액만 지금 추정 피해액만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비트 레이어 체인에 bct 펌프랑 버블 스왑이라고 이 밈용 펌프펀이 있었거든요 펌프펀 하면은 이제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플랫폼이잖아요 그 중에 1등 밈코인이 유동성이 다 사라지면서 그게 이제 줌도지라는 밈코인이었는데요 요게 다 사라지면서 이제 사이트가 내려가고 텔레그램을 다 포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줌도그라는 텔레그램을 다 포파시켰기 때문에 비트 레이에서는 이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음이라고 이제 러그엔딩을 말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사이트를 크롤링 시켜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사기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하더라구요 바로 보여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썬펌프 사이트죠 썬펌프 사이트인데 보시면은 네 썬펌프 있고 지갑이랑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사이트가 그 크롤링한 사이트입니다 이게 진짜 사이트에요 보시면은 요렇게 보여드릴까요 보이시나요 여기 썬펌프 더 펄스트밈 여기도 썬펌프 더 펄스트밈 너무 두 개가 똑같아요 일반인들이 이제 나도 손오공 코인 구매해볼까 하고 썬펌프로 많이들 찾아서 들어오시는데 여기가 진짜 사이트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려면은 지나가는 것도 아주 교명하게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진짜 썬펌프는 여기 런치타임이랑 마켓캡 등등 요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내리면은 계속 더보기 눌러서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쪽 같은 경우에는 런치타임밖에 나와 있지 않고요 없습니다 마켓캡이라든지 그 네 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고 밍코인들 쭉쭉 내려서 좀 보려고 해도 이게 스크롤 봐 이거 다 내린 거예요 이게 끝이 겉에만 진짜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또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이제 아무래도 저스틴 썬의 그 트위터 손오공 코인이 이 트위터에다가 손오공 이제 오공의 얼굴 사진을 프로필에 기재를 하고 나서 이제 폭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를 엄청나게 지나 들고 할 텐데 트위터도 보면은 여기 보통은 중국 사람이라서 뭐 이게 무슨 인도인가? 여튼 이거를 이렇게 써놓지 않을 텐데 보통은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눌러서 보면은 잘 몰라요 여기 저스틴 썬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트롬 커뮤니티에 주목하세요 지금 이렇게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에어드랍을 이제 출시를 하는데 할당 확인가가 이제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8시간 동안만 뭐 48시간 동안 사기를 치겠다는 건지 여튼 근데 아이디가 이게 아니거든요 트위터 진짜 저스틴 썬의 공식 트위터는 이쪽입니다 여기 이렇게 파란색 들어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보여드리자면 네 여기 위에도 똑같죠 너무 다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조금 달라요 이게 가짜 이게 사칭한 거 이게 진짜 다시 한번 이게 가짜고 여기는 아닙니다 이 배경도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그래서 이쪽에서 너무나 버젓이 내려 보면은 이렇게 꾸준히 사기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계속 서둘러라 똑같은 글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기라는 거를 오늘만 해도 추정 피해 사기 금액이 2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뭐 그 분들을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명하면은 뭐 유명할수록 어쩔 수 없이 각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거는 영상 초반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 손오공 코인 좀 마저 말씀드리자면은 자 우리 선펌프 손오공 코인과 뗄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사이트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죠 내려 보면은 와 이게 마켓캡으로 선펌프 사이트 들어와서 마켓캡으로 카테고리 설정한 후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성공 순위로 나와 있는데 1,2,3,4,5,6,7,8 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손오공이 지금 현재 5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쯤 있었는데 여기로 내려갔다가 며칠 전에 여기 있다가 오늘 다시 보니까 여기로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손오공 코인 1봉으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제가 영상 올려드렸을 때가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올라갈 기미가 이제 보일 거다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이쯤에서 한번 더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 영상이 이제 오늘인데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회 왔으니까 저점 매수 하실 분들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라도 아직은 치고 올라가야 될 선이 더 있으니까 조금 더 나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되지만 저는 2차 폭등은 나올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점 매수는 저점 매수 좀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4점 한 번 더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 4489-7876으로 손오공이라고 써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4489-7876입니다 손오공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그 절대 사기 피해 입지 않게 사이트 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요 구매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선펌프 이용하게 되면은 2점까지 좀 더 자세하게 풀어 드리도록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정보 드리는 윤서아였고요 모든 분들 사기 입지 않게 영상 또 올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